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2에서 이재훈의 세 번의 실패로 감동을 안겨주면서 드디어 프로그램이 종영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21일 방송된 너의 목소리가 보여 2에서는 쿨의 이재훈이 등장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가수의 모습과 또 숨은 실력자가 보여준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미스터리 가수로 쿨한 비운의 버즈 멤버 또 사이버 여가수 1호 류시아 설리를 설레게 한 최강오빠 응답하라 삼천포 아수라 백작 또 알렉산더 노래왕 노래하는 대치동가 위손 등등이 출연을 했는데요. 먼저 이재훈이 처음 음치로 지목했던 쿨한 비운의 버즈 멤버는 알고보니 실력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주관이 깨지니까 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재훈은 소신있게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 이 쿨한 비운의 버즈 멤버는 민경훈의 입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잠시 실제로 활성화했던 그룹 에버브라운의 보컬 민대홍이었습니다. 민대홍은 인터뷰를 통해서 버즈에 합류는 했지만 당시에 버즈는 민경훈이라는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가수 민대홍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훈은 사이버 여가수 1호 류시아를 음치로 지목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음치로 밝혀져서 또 웃음을 안겼는데요. 이 사버 여가수 1호 류시아는 사실 잡지 모델로 활동 중인 김선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날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또 기침을 아주 크게 하면서 모두를 또 폭속하게 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재훈이 음치로 지목한 설리를 설레게 한 최강오빠, 또 응답하라 삼천포, 아수라 백작 등등은 모두 연달아서 실력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응답하라 삼천포는 한창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OST죠. 걱정 말아요 그대를 열창을 해서 아주 소름돋는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 21일 방송의 시청률은 총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종영은 했지만 이보다는 출연자였던 응답하라 삼천포의 걱정 말아요 그대가 지금 현재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티즌들은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미친 무대였다 등등 다양한 표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묻히기 아까운 노래 실력인 만큼 응답하라 삼천포씨 조만간 무대에서 또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